이 시간에... 우리 같이 있는 거 용규 씨한테 걸리기라도 하면은... 잠깐... 헐, 의장님. 벌써 출근하신 거예요? 응, 공부 좀 하느라고. 아, 예. 네, 빨리 가세요. 수고하세요. 괜찮아? 괜찮아? 아니, 이 시간에... 아니, 근데 수행비서 복직은 언제쯤... 복직? 우리 화해랑 복직은 별개지. 그럼 용규 씨가 뭐가 돼? 아니, 너... 일하는데 불편할까 봐? 내가 왜 불편해? 우리 꼬무웨이가 용규 씨랑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. 어? 익숙한 조조충 말투가 들리더라고. 인원실 때 이후로 오랜만에 듣네. 조조충. 왜? 민원. 어? 사랑동 위에 마원구 있으면 마원구 위에 뭐 있어? 서울시? 김동댕. 서울특별시 마원구 사랑동. 서울시청에 민원을 넣는다. 민원. 민원은 답변을 해야 되니까. 아... 역시 우리 꼬무웨 어쩌지? 응? 아... 아... 떨려. 어? 서울시청에 민원을 넣는다. 처음이거든요. 서울... 그렇구나. 아... 잘 있자. 공구 잘 있자. 공구 잘 있자. 공구 잘 있자.